1. Xobotl 2. Xobotl 2. DRAGE 티비! 아니 문! 1. R minded 1. R rising 1. Rtać C-cop don't go andOTH 2. R 2. R L 1. R 1. R 노재길 특유의 오른발 레그킥 들어갔고요. 쟤 뻗고 있는 건 19번 노재길 로우킥 쳐줍니다. 좋습니다. 컴비네이션 깔끔하죠. 다시 라이트 들어갔고요. 노재길 다시 라이트. 밀어내면서 공간을 만들고 있는 노재길 선수입니다. 넷클린치 한 번 내줬습니다마는 데미지 없었고요. 노재길 선수는 안쪽으로 들어올 타임이 찾고 있습니다. 라이트 어퍼컷 다시 올라옵니다. 왼손 지금 들어왔어요. 타격이 들어갑니다. 데미지 왔죠 데미지 왔죠. 들어가야죠 노재길 더블챙 흔들리는 시크봄 서줍니다. KJ 모셨습니다. 연타공격 노재길 어퍼컷 양손우 자 바디까지 아 여기서 잡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상대 이 시간을 좀 계속 벌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들어옵니다 라이트 노재길 시크봄 왼손 걸립니다. 다시 라이트까지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자 시크봄의 위기인데요. 자 노재길 선수 유효타 2라운드가 이제 막 시작됩니다. 자 왼손 펀치와 오른손 레거킥 살려주죠. 자 그러면서 오른손 라이트 좋았습니다. 네 더블챙 그리고 킥공격 컨밀리션 좋아요. 물론 좀 약붕 선수는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오른손 연타는 패스 좀 울리죠. 네 잘 흘려냈던 노재길 자 니킥 쏘붓 쏘보고 오른손 가겠습니다. 아 지금 몸통 두들기고 오른 발 레거킥으로 정리 좋았습니다. 또 한 번 컨밀리션 또 한 번 컨밀리션 2라운드입니다. 와이트급 초대 타이틀전 노재길과 시크봄의 대결입니다. 자 들어옵니다. 지금도 다시 흔들리는 그렇겠죠. 더블챔 바디 다시 원투 왼손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아 엄청난 경기력을 두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밀리션 아 좋아요. 깔끔합니다. 대각선으로 잘 타고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펜스에 밀려있다고 해도 시크봄 항상 저음할 수 있는 기세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네 와이트 그리고 로우킥 차주고 있습니다. 노재길 끝까지 지속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0초 안쪽에 시간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3라운드 라이트 아 다운 아 다운될 지점인데요. 다운될요. 아 다시 한번 경기가 그대로 지키게 됩니다. 자 유터가 들어갔어요. 마지막 라이트가 재미를 봤습니다. 3대0 김정승이 나왔습니다. 노재길 선수 30대 25명 오 노재길이 안승이죠. 노재길 선수 초대 챔피언에 등록합니다. 노재길 선수입니다. 2대0 김정승이 1라운드 1라운드 5라운드 아 저흡부터 몰아치고 있습니다. 강하게 압박으로 지금 화려한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원투 쳐주고 그 다음에 돌려차리. 끝까지 바꿨던 안찬주입니다. 자 안찬주. 자 킥으로 일단 반격을 해주고 있고요. 벗겨서 강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안타전 들어옵니다. 자 하이킥. 다시 안타전. 왼손을 돌려줍니다. 자 무릎이 좀 구부러졌던. 자 아주 왼손 크게 한 번 치고 있습니다. 권기섭. 올려칩니다. 연타공격 안찬주. 어우 올려치면 어퍼컷. 올려졌죠. 제대로 돌려오고 있죠. 지금도 나왔고요. 굉장히 화려한. 빨리 들어옵니다. 먼저 시동을 걸고 있는 권기섭. 안타전이에요. 자 지금도 펀치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금 라이트 한 번 관련로 살짝 꽂혔어요. 네. 자 흘려내고 다시 반격의 주먹. 백스펜 물러도 돌렸고요. 권기섭이 좀 더 크게 몰아붙고 있습니다. 아 케이지에 몰려있어요. 네. 지금 가득을 올리고 있는데요. 주먹을 그래도 뻗어보고 있는 안찬주. 패시미어퍼를 날려봤었는데 끝까지 한 번 발랐고요. 아 많이 지쳤어요. 안찬주가 많이 지쳤습니다. 권기섭은 지금 이러한 배 경기를 끝내고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더 들어갑니다. 권기섭. 니킥. 여섯 니킥. 경frame 훌륭했죠. 안찬주 입장에서는. 만약에 홀로는 앞선 플레이러스 nick에 вон기선 플레이너, 막상 플레이 confidenceуск involved 공격에 contexts. 자 올려치면서 어퍼컷 다시 어퍼컷 들어옵니다. 두 번의 어퍼컷이 고칩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명승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대0 검언일치 판정 승리 나왔습니다. 권기섭 선수의 승리입니다. 권기섭 선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권기섭 선수 유리구